안녕하세요. 모티림 박교동입니다. 오늘 기아에서 기다렸던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가격과 재원이 다 공개가 되고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디자인에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2.0 터보가 2.5 터보로 바뀌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격은 얼마인데 오늘 그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새롭게 바뀐 신형 스팅어죠. 근데 이미 보셨던 것처럼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헤드램프도 똑같고 이쪽 거의 다 똑같고 여기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다르고 휠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뒤에는 보면 이 머플러가 기존의 타원형에서 약간 좀 더 동그랗게 바뀐 것 이거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존에는 이제 끊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턴시그널의 이제 그 점등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다이나믹 턴시그널이 적용된 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실내에서는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모니터가 10.25인치로 커진 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니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느낌은 진짜 좋아요. 기존 인테리어에 비해서 굉장히 더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 이게 좀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사실 이제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휠이 이제 이게 기본형 18인치 휠이고 이게 19인치 휠이거든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18인치 휠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 19인치 휠 디자인은 그다지 저는 좀 이번 휠 디자인은 좀 별로예요. 차라리 기존의 스팅어 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팅어 휠은 조금 별로긴 한데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짠 이거 지금 이게 휠 이거 이 휠 이쁘지 않나요? 보세요. 이 휠 이쁘죠 이거? 이거 T1에서 나온 19인치 휠이거든요. 와 이거 제 생각에 이번에 이 휠을 좀 팔릴 것 같아. 이 휠이 기존 디자인 휠이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여서 이거 좀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T1 버전인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카본 이런 거 적용돼 있고 여기다 카본 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휠 신형 휠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알칸타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된 부분들이 아 여기 지붕도 다르죠. 지붕 색깔 다른 거 이것도 T1인데 자 T1은 그렇다 치고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헤드램프에서 좀 바뀐 부분이 사실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헤드램프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DRL이 변화된 헤드램프가 사실 있죠. 그게 이 모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헤드램프가 지금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죠. LED 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아니고 DRL이 이렇게 4개 위아래로 4줄로 나오는 이거가 적용된 점 이게 기본형 기본형 트림에는 이게 적용되고 그 윗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아니고 기존에 똑같은 DRL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위아래로 역동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프로젝션 헤드램프까지 감안해서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서 봤던 이 헤드램프가 좀 더 멋지긴 하네요. 이거는 이제 마이스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트림인 마이스터 트림에는 이게 적용되고 기본 트림인 플래티넘에는 반사식 LED와 주관주행 등이 적용된 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사양을 좀 보면 아시는 것처럼 3.3 가솔린 터보는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 가솔린 터보가 2.5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고 그리고 2.2 디젤은 없어졌습니다. 우선 사이즈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휠 베이스 길이 1mm도 달라지지 않고 사이즈는 똑같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2.5 가솔린 터보를 보면 최고 출력이 304마력 기존의 2.0 가솔린 터보가 최고 출력이 255마력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0마력 정도가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특히나 이게 4기통에 304마력이고 3.3은 6기통에 373마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4기통에 좀 가벼운 엔진이 주는 어떤 그런 매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6기통 엔진의 부드러운 점들은 나름 또 그것 자체가 큰 매력이긴 하겠지만 또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는 4기통이면서 가벼운 엔진이면서 이런 고성능을 내주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2.0에는 255마력이었던 것이 2.5로 바뀌면서 304마력 300마력이 넘는 그런 출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기존의 36에서 43으로 최대 토크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2.5 가솔린 터보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구입도 2.5 가솔린 터보를 많이 구입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데 3.3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370마력이었는데 373마력으로 3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2.5는 적용했는데 왜 가솔린은 3.5가 새로 나왔는데 3.5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3.3을 그대로 뒀을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그 G80 3.5 가솔린 터보 설명드릴 때도 이게 3.3이 370마력인데 3.5가 되면서 380마력 불과 10마력 밖에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5로 늘어난 게 큰 의미가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점들이 좀 있죠. 그런 만큼 3.3으로도 퍼포먼스 면에서는 특히나 이게 차도 G80보다 더 작기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본다면 굳이 3.5로 올라가지 않은 게 크게 아쉽지는 않고 특히 이 2.5 가솔린 터보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가격표가 구성이 됐는데 기본 2.5 가솔린 터보가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이렇게 두 개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3.3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같았으면 이쪽에 2.5가 있고 이쪽에 3.3을 따로 가격표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3은 2.5 그대로 하고 여기 3.3 GT GT 3.3 터보 패키지로 해가지고 455만 원을 더 주면 3.3 터보가 적용되고 전자식 가변 밸브 전자식 가변 밸브는 이거 이제 배기염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GT와 관련된 이런 것들 블랙스웨이드 헤드라이닝 그 다음에 이제 GT 시트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다. 근데 이게 기존에 2.5에다가 455만 원을 더하면 3.3 터보가 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이게 4,275만 원 되다가 455만 원을 더하면 4,600, 4,7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730만 원인데 기존의 가솔린이 4,900 GT가 4,98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건 4,982만 원인데 여기는 4,730만 원 정도 되니까 200만 원 이상 지금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 그러면 3.3 터보가 가격이 많이 내린 건가 그렇진 않고요. 이쪽에 보시면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3.3 GT에 들어있었던 그런 사양들을 일부 옵션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일단 좀 낮아진 것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굳이 그런 옵션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시고 필요하신 것들만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이런 변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5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외부 다른 이야기들 먼저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중요한 2.5 가솔린 터보 자 플래티넘이 3925만 원인데요. 그럼 기존에 2.0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었냐면 2.0 플래티넘이 3.5%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2.0 가솔린 터보의 플래티넘이 3.868만 원 이거는 3.853만 원인데 기존에는 3.868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15만 원이 더 빠진 거죠. 에? 같은 플래티넘인데 2.0에서 2.5로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15만 원이 더 내려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차동 제한장치 그러니까 LSD가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기본으로 적용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기존의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차로 첨단 안전보조장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해서 상위 트림이었는데 그 플래티넘 대비 가격이 액면가는 기존 2.0 플래티넘 대비 액면가는 15만 원 정도 더 낮아졌더라. 그 다음에 엔진은 2.0에서 2.5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차동 제한장치 MLS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더라. 근데 일부 기능들이 빠졌습니다. 약간 빠진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파워 시트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2.0 플래티넘의 기본으로 들어 있었던데 그런 시트와 관련된 부분 편의사양 일부가 빠지고 근데 엔진은 2.5로 바뀌고 차동 제한장치 LSD도 기본으로 적용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15만 원이 더 내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화가 인화가 됐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가격 상승부는 가치 상승부는 굉장히 큰데 근데 실제로 액면가도 더 낮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아가 이 스팅어 2.5를 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해가지고 가격을 아주 공격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셨던 퍼포먼스도 출력이 304마력으로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제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좀 더 경쾌한 느낌 앞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가격은 오히려 2.5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도 가격은 오히려 더 낮아졌더라. 이거는 뭐 엄청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재원해 보면 연비도 2.5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비가 10.4였었는데 이번에는 복합이 11.2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연비도 실제로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빠진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5가솔린 터보는 경쟁력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LSD가 기본으로 적용된 점이 사실 상당히 반가운데 지금 여기 가격표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2.5가솔린 터보에서 4륜구동을 선택하면 LSD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만약 2.5에서 4륜구동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기존에는 LSD가 3.3GT에만 적용됐었는데 2.5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반갑고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반갑고 그렇게 해서 가격도 더 낮아져서 정말 반가운데 2.5의 4륜구동에는 LSD는 적용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좀 보면 지금 이게 퀼팅 나파가죽이 적용됐잖아요. 나파가죽의 퀼팅이 적용된 점 이 점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G70에는 퀼팅이 있는데 스팅어에는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퀼팅이 적용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시트의 빨간색 다크레드 이것도 사실 좀 상당히 괜찮은데 다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3.3GT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취향에 따라서 이것저것 맞추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스팅어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2.5의 후륜구동의 상위 트림을 선택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다크레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스팅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2.5 엔진의 적용은 정말 괜찮네요. 완전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엔진이 적용됐고 그리고 LSD도 기본 적용됐고 가격도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격이 내린 거예요. 실제로 2.0 대비 2.5를 적용하고도 가격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휠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T1의 휠 이거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카본 패키지도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사실 기존의 스팅어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거든요. 디자인도 정말 멋지고 또 후륜구동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죠. BMW나 벤츠의 3시리즈 C클래스랑 비교했을 때도 고성능 버전과 같이 고민을 해보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고성능으로 매력적인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G70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형 모델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판매가 많이 부진했었던 게 사실이죠.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2.5 터보가 적용된 것을 계기로 해서 스팅어가 좀 더 판매가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물론 또 조만간 G70도 2.5를 얹고 등장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전한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